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1월 18일과 19일에 분할을 하였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자 알프스 이남에서는 가장 큰 산이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동부 카타니아시의 북부에 위치한 높이 3,329m 정도의 활화산입니다.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과거 분화 시기를 보면 2011년 8월 30일에 에트나 화산은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4일 오전 6시 21분에 화산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7일에도 화산이 분화하여서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도 분할을 했었으며 최근에는 2020년 2월 26일 그리고 3월 9일에 분할을 했었으며 2020년 12월 15일에 에트나 화산이 또 폭발하여서 10발건용함이 100m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3,329m의 높이며 기원전 693년부터 분출하여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화산이니 화산의 나이만도 2710살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화산 폭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의 대지진 전조 현상이 매우 심각해서입니다. 이탈리아가 브레고리에 속해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1월 18일과 19일 이틀 연속으로 폭발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의 모습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화산들에서 호랑이와 원숭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대지진 전조 현상들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정상에 가깝게 되면 동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이 임박했을 때 산을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동물은 뱀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역시 후지산의 동물들의 반응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마그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의 전세계 화산들의 연쇄 폭발들의 최종 종착역은 결국 마지막에는 후지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의 1월 18일과 19일 연쇄 폭발 역시 브레고리 최대 지진 지역인 일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탈리아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은 곳입니다. 100년 전엔 강진으로 9만 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서기 79년 로마시대 최대 도시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18시간 만에 화산재에 묻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 에선 여전히 베수비오 화산과 에트나 화산 등이 크고 작은 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맞물린 곳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화산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라킬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295명이 숨졌습니다. 1915년엔 아베자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만 2천 명이 숨졌고 1908년엔 시칠리아 메시나에서 규모 7.2의 지진으로 무려 9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최근 최근 아프리카판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으며 터키와 이란 일대의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지진과 화산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일본 침몰을 염려해야 하는 개연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79년 로마시대 최대 도시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18시간 만에 화산재에 무척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여서 완벽하게 폐허가 되었으며 폼페이 최후의 날은 서기 79년 8월 24일이었으며 18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 서기 79년이었다면 일본이 침몰되는 그 최후의 날은 서기 2021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예상을 수많은 지질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여서 침몰하였듯이 일본 역시 후지산이 폭발하여서 화산대로 뒤덮여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게 되고 후지산과 연결된 난카이트로프가 움직이며 대지진이 발생하여서 도쿄까지 직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일본의 섬들이 모두 침몰하게 되는 것을 지질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보자면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대형 지진의 17%가 발생하는 알프스이 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역시 1월 이후로 지진과 폭발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후지신과 혼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이 되면서 부위고리가 움직이면서 판의 흔들림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 도미노와 연동입니다. 일본 화산들은 일렬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화산호라고 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말려 들어간 즉, 섭입대와 나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암석들이 더욱 쉽게 녹는 환경을 만듭니다. 암석의 응고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암석들이 녹아 솟구쳐 뚫고 나오는 게 화산 분출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이 일본의 화려산들을 깨워놓은 상황이므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미 동일본대 지진 이후에 일본의 110개 화려산 중에서 13개의 화산들에서 분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은 300여 년 전에 폭발을 이미 한 번 했었으며 폭발 시에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때의 37배에 달하는 재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현재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우선 1차 사망자만 13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마그마의 활발한 활동을 암시하는 저주파 지진 횟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고온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분화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후지산의 15km 지하에는 직경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액체 마그마 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마그마 덩어리가 지하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일시에 분출할 경우 결국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후지산은 10만 년 전 대량의 용암이 분출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후지산은 1만 년 전 분화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됩니다. 후지산이 마지막 대분화를 일으킨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0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때는 16일간 분화했었으며 낮에는 회색 화산재, 밤에는 검은색 화산재가 100km 떨어진 도쿄로 나라와 2cm 이상 쌓였다고 전해옵니다. 화려산이란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를 일으킨 화산을 말하는데 일본의 화려산은 전 세계의 약 7%에 해당하는 110개에 달합니다. 지진계와 카메라를 동원해 24시간 감시 체제에 있는 화려산만 해도 47개입니다. 특히 분화의 가능성이 높은 27개의 화려산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눔 경계경보를 현재 발령 중에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에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또는 후지산 폭발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일본 침몰에 2021년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는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이 침몰할 경우 한국 역시 그 간접 피해 여파를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